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 입니다 오늘도 재미난 여러가지 재미난 테슬라 이야기를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미국에 계실 동안 최대한 뽕을 뽑기 위한 그러면서 시야도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고 한번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하니까 검증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아무래도 혼자 운영하게 되면 좀 독단적인 면이 너무 제 의견만 강력히 피력하는 것 같아서 아버지가 계실 때 최대한 많은 영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한번 검증 완벽한 검증이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대화하면서 좀 검증이 되니까 되도록 많이 아버지와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dk 러브님 감사합니다 다행히 데스밸리에서 아무 일이 없었구요 아이폰이 있으니까 위성으로 응급 조치를 취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그러면 시간이 어쨌든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근데 아무 일 없이 나왔다라는 게 가장 그게 큰 미국에 살다 보면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아 이거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만약에 소송이라든지 소송의 문제가 시간이 지연되고 물론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그냥 적당히 그래서 합의하고 넘어간다라든지 빨리빨리라는 게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시간이 아무래도 여기는 인건비가 비싸고 시간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무 일 없이 잘 나왔다는 게 그래도 좀 늦어지긴 했지만 하얀마음님 정말 항상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제 의견에 이렇게 동의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많이 판 게 테슬라 슈퍼차저처럼 많이 깔린 게 오늘도 그 얘기 좀 할 텐데 루시드 때문에 저도 그럼으로써 시장 표준으로 자리 잡는 것 같고 현대도 LFP를 저는 잘 장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기차도 응원을 시장의 대세를 너무 무시할 수는 없겠죠 오늘 시장의 대세를 거스르는 일이 나왔는데 엄밀히 말하면 거스른 건 아닌데 원문을 들어보니까 근데 그런 뉘앙스는 풀풀 나죠 루시드가 테슬라 슈퍼차저에 조인하는 거를 거부하는 듯한 거부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인터뷰 내용이 다음 월스트리트에 보면 플러그 타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안정적으로 돌고 그리고 하이불티지를 그리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루시드의 CEO인 피러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일론 머스카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근데 원론적인 얘기인 거죠 저도 울트라 하이불티지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게 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더 좋은데 현재 시장의 대세는 테슬라의 NACS인데 많은 소비자들은 지금 정식 설베이는 아니지만 루시드 오너들 사이에서도 트위터에 보면 그래도 좀 느리더라도 50킬로와트더라도 어쨌든 가게는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에이 근데 그거 만 진짜 50이면 와서 하겠냐고 그렇긴 한데 응급으로도 쓸만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충전할 수 있는 DC Fast가 늘어난다는 거는 뭐 맞는 얘기지 소비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대도 조인을 고려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사신 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소비자들의 의견을 좀 더 존중해서 고려를 하겠다는 듯한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피터 CEO가 하는 스탠스 약간은 부정적인 아무래도 종속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너무 테슬라가 하는 것에 끌려가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데 소비자들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원하는 편인데 아직까지 현대도 고려만 하고 있지 정식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 루시드도 조인 안 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빨리 조인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주식은 그래서 5% 넘게 완전히 이제 좀 이제 하루 늦어졌으니까 내용이 지금 내려가고 있고 테슬라는 오르긴 했지만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좀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식 시장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동안 너무 빨리 많이 올랐고 경제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근데 여튼 시장은 루시드에 대해서 조인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은 확실하게 52주 최저가를 거의 근접하는 거의 52주 최저가를 노크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루시드가 조인하기는 어렵지 그러면 아무리 긴 주행거리를 지금 최장거리를 보여줘도 메리트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충전 인프라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현 상황에서 루시드는 정말로 순수한 전기차만 하는 회사 아니야 코드나 GM하고 또 다르다고 아 그쵸 이 생각하고 미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자존심 상으로도 조인하기 어려워 조인할 수도 있는데 하면 한 수 적고 들어가는 거니까 자기가 똑같이 그래도 경쟁 회사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건데 테슬라하고 자기가 경쟁하겠다라고 시장에 나왔는데 여기서 야 제 걸 쓰겠다 이거 쉽지 않지 결국 대세는 어쨌든 테슬라가 확실히 이거는 우위에 있는 거군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 루시드가 조인하기는 어려워 참 매력적인 주행거리 500마일 저는 그것만 해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충전 인프라 없이는 아무 짝이 쓸모가 없죠 네가 항상 주장하잖아 경쟁이 있어야 소비자한테는 득이 된다 하긴 그쵸 제발 좀 뭐가 됐든지 테슬라 슈퍼차저의 대안인 고속 충전이 좀 북미에 잘 깔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누가 하든 이 시장이 넓어지고 우리가 항상 우리가 요번에 여행하면서도 느꼈지만은 이게 좀 더 촘촘히 깔리면 좋잖아 북미에도 그렇잖아 그렇지 많으면 많아 장벌에 여행을 한다면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지금도 근데 사실 못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진짜 해보니까 되잖아 해보니까 다 몇 번을 한 거야 나는 혹시나 북미에 계신 분들이 테슬라로 로드트립이 안 된다라든지 물론 300마일이면 좀 더 플래닝을 좀 더 잘 하셔야겠지만 뭐 힘들다든지 그런 좀 잘못된 선입관은 이제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온갖 군대를 다 돌아다니고 심지어 오지까지 들어갔는데 물론 한 번에 해프닝이 있었지만 방심하다가 너무 긴 주행거리만 믿고 그렇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그건 우리의 방심으로 벌어진 일이지 불가능하지 않다 전기차로 충분히 편하게 여행도 가능하고 테슬라 오토파일럿의 이점을 쓸 수 있다 다음은요 테슬라 인벤토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전세계 글로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해프닝이 있더라고요 일단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은 E3랑 Y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X가 갑자기 이제 좀 치솟았는데 모델 X 트로이 테슬라이그를 보면은 맷 정이라고 테슬라 인벤토리 이런 차트를 만드시는 고마우신 분이죠 감사드립니다 감사한데 몇 가지 인벤토리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중 한 분이 최근에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기사들도 많이 나왔어요 인벤토리가 급감해서 테슬라 차량이 엄청 잘 팔리는 것 같이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 인벤토리 데이터를 뭔가 테크니컬 이슈든 아니면 테슬라가 싫어하든 아무래도 근데 자기 인벤토리 차트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좋아할 거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좀 잘못된 차트가 업데이트가 돼서 그나마 좀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비슷한 왜냐하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지금 테슬라 홈페이지 가면은 인벤토리를 고객들이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개별로 미리 만들어진 거니까 그걸 선택하면 바로 픽업이 가능해요 그날로 며칠 내로 며칠 내로 물론 프로세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단시간 안에 테슬라는 보통 주문 넣으면 그제서야 뭔가 준비하는 것 같은 그래서 최소 옛날에 보면 뭐 2주 3주는 필요하다 그랬는데 인벤토리는 바로 픽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로 가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뭐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제 집 주변을 확인해 보면은 이 모델 S X죠 SUV 아 X에 메리트 있어요 지금 S 같고 약간 적재함이 좀 잘 테트리스 안 하면 이번에 여행하면서도 보면은 이 좀 공간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지 아니 그럼 스토러니까 유모차까지 넣고 이러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 굉장히 세단 치고는 적재함이 엄청 넓은 그렇지 근데 이게 이게 사람 욕심이라는 게 좀 더 편하게 놓고 그래서 이제 주행거리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 때문에 제가 물론 Y를 트레이딩 하고 X로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 비싼 걸 사놓고 고용도로만 쓰기는 아직 뭐 그 Y 그렇지 근데 넌 사이버 트럭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그렇죠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사이버 트럭이라서 그것도 있고 너무 차를 자주 바꾼다는 와이프의 잔소리도 있고 와이프가 Y를 워낙 좋아해서 좀 편하게 X는 더 크니까 하여튼 그건 여담이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직접 이제 그 할인 보면은 시승차라든지 데모차 안에서 8,000달러 다 8,000달러 할인해 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할인폭이 좀 늘어났다라는 인상을 받아서 이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이런 차트를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니까 참고형 지금까지 인벤토리가 계속 꾸준히 내려왔다는 거 봐서는 뭐 할인효과 3년 슈퍼차저 공짜가 유효했다고 보여지죠 그렇지 내려오는데 3가 여전히 좀 높은 레벨로 있다라는 것도 좀 우려스럽고 와이도 갑자기 뭔가를 부었는지 아무래도 고금리에 경기가 앞서 얘기한 불확실성이 좀 작용한 게 아닌가 글로벌리는 3랑 와이는 내려가곤 있다 꾸준히 확실히 트렌드가 꽂고 있다 이 데이터를 100% 믿는다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양면적인 면들 인벤토리를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게 해 주지만 그걸 모아다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재고량이 얼마인지를 알리기는 저는 회사 입장에서 참 싫어할 것 같아요 회사로서는 극비에 속하지 뭐 그쵸 근데 요즘은 참 비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네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이 데이터를 딱 나한테 보여주니까 내가 딱 물었잖아 이거 누가 만든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거야 라고 내가 물었잖아 그쵸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네가 지금 막 보여주는 게 전체적인 세계적인 거 아니야 그쵸 전 세계적인 거 근데 3와 지금 Y는 감수하고 있잖아 감수하고 있고 그만큼 만드는 것보다는 잘 나가고 있다 근데 X나 X는 오히려 속고 있잖아 난 이걸 딱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현재 세계적인 경제가 약간은 숙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경제적인 왜냐하면 싼 거는 그래도 시장이 있지만 사실 이 두 개에 비해서 S3나 Y는 싼 거고 얘네 둘은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아 참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지만 아무래도 비싼 것들은 타격을 받는다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좀 경제가 내려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북미 거 한번 다시 보여줘 봐 이거는 만일이 이게 진실이라면 북미 시장에서 모두가 다 치솟고 있다 좀 놀라워 이게 만일 이 데이터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면 경제가 지금 그렇게 썩 이쁘게 가고 있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은 들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일단 데이터 신뢰성에 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이렇게 치솟을 수 있나 뭐 치솟 물량이 많이 나왔거나 아까 말했듯이 테크니카 이슈라든지 테슬라가 왜냐면 몇 정 이분께서 API 문제인지 데이터를 긁어오는데 좀 쉽지 않은 면들을 어필을 하셔가지고 왜냐면 looks like 테슬라 블랑 my server today 끌고 가게 막는 게 있는 것 같이 또 보여서 일단 트렌드를 그래서 제가 크로스 체크를 한거죠 근데 말이네 이게 사실이라면 시장에 곧 무슨 얘기가 나올 거라고 테슬라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냐고 이거 어따다 차를 싸놔 더 할인해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나는 이건 이 데이터의 진실은 곧 밝혀질 거라고 봐 알죠 왜냐면 이게 사실이면 시장에 바로 앨런 머스크가 때릴 거 아니야 할인율을 팍 높이고 요즘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만 지나면 이건 한두 달 지나면 완전히 이게 한두 달이요 왜냐면 6월이 지나면 2분기가 끝나기 때문에 또 며칠 남겨놓고 또 뭔 폭탄 할인을 또 내놓을지 모르죠 근데 안 내놓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나올 거야 기다려봐 기다려보면 나오는 문제죠 자 다음은 드디어 테슬라 도조 프로덕션이 시작이 될 겁니다 테슬라 AI에서 발표를 했고요 다음 달 도조 프로덕션이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정리가 좀 부족해서 지난번에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핫하고 AI 트레이닝이 있어서 우위고 테슬라도 엔비디아 칩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엔비디아 우선적으로 좀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도조를 안하는게 아니라고 했죠 이런걸 다 염두에 두고 제가 얘기를 한거죠 안하는건 아니다 근데 이제 프로덕션이 들어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내년 상반기 Top 5 In The Entire World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 이제 패럴로 연결하고 쌓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 정도 안에 드는 AI 머신러닝 트레이닝 슈퍼컴퓨터를 이제 만들고 내년 하반기에는 헌들 엑사플롭이 가능한 뭐 거의 이 부분에 있어서 거의 탑 오브 탑이 되는 근데 지금까지는 예 투자 당연히 투자자들의 목표치와 기대치보다는 좀 느리지만 그래도 이건 배터리보단 빨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만 보기에는 아니 이런 슈퍼컴퓨터를 직접 설계해서 만들어내는 수준이라면 이걸 AI 회사로 봐야지 자동차 회사로만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커스텀 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지위에 영향이 심각하죠 엔비디아는 다 자기 걸 쓰기를 원하는데 범용적으로 그렇지 현재 시장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이유는 이미 과거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커스텀 칩을 해 나간다는게 참 놀랍고 참 도전적인 회사에요 그런걸 많이 응원을 해주고 싶고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반대급부가 관리 만드는 비용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수지타산이 맞냐가 문제인거죠 그것 때문에 모든 빅텍들이 구글도 그렇고 다 커스텀 칩에 대해서 메타도 그렇고 지금 뭐 선두에 있는 테크 기업들이 커스텀 칩에 대해서 모르는게 아니고 설계 능력도 있고 다 빠삭한데 그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안하는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근데 이제 엔비디아 대비해서 좀 이렇게 스팔라에서 적게 봤고 실제로도 특수적인 자기 입맛대로 자기가 컨트롤 많이 가져가면 갈수록 트레이닝이 이게 정말 좋아지고 극한의 성능은 뽑아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수지타산 문제 때문에 테슬라가 이게 많이 성공을 한다 그러면 또 시장에 던지는 여파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생각에도 이제는 자동차 회사라기 보다는 진정한 진짜 AI 회사라고 봐야겠죠 나는 테슬라가 벌이는 사업들을 진짜 다각하게 벌이고 있잖아 굉장히 많아 근데 이제 진짜 어느게 진짜 시장에 시장을 완전히 점령해 가면서 이런 사업에 성공을 올리느냐 이런거 굉장히 나는 관심있게 보는데 지금 우주산업이라든가 땅굴 파는 것도 있었고 내용과 하는 것도 땅굴 파는거는 일론 머스크의 자회사지 테슬라가 하지는 않죠 근데 물론 그 안에 테슬라가 차량이 돌아다니죠 그치 근데 이제 앨런 머스크 머릿속에서 지금 있잖아 네 근데 이걸 내가 딱 이 그래프를 보고 정말 충격적으로 놀라왔던 건 뭐냐면 이게 지금 X축이 이게 연도가 아니야 다리야 분기 분기 분기야 그럼 이거 지금 사실 얼마 안 남은거야 곧 곧 보겠다는 얘기야 네 보통 이런걸 말표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연회를 집어넣는다고 몇 년을 앞으로 4년 후에 5년 후에 이런거 하는데 지금 이거 당장 내년이고 끝이야 내년에 끝이야 난 세상에 어떤 회사가 전망치를 이렇게 발표하냐고 나 다음달에 뭐 할거야 다음달에 뭐 할거야 이렇게 발표하냐고 될지 안 될지는 기다려 봐야 돼 네 어쨌든 일단 그래프가 너무 충격적이야 충격적이죠 저도 대충 이 일을 알기 때문에 이게 만드는게 말같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정도 뭐래도 뭐가 됐으니까 이런걸 발표했겠죠 그렇지 뭐 시작을 어쨌든 이거는 뚜껑 열어봐야 이게 만일에 이 그래프로 대로 된다면은 이미 테슬라 저세상 가는거 그 다음 그쵸 그리고 그 다음은 이렇게 했을 때 이거 하는 이유가 솔직히 FST 베타를 더 좋게 만들려는거 아니에요 그렇지 정말 AI 영상 트레이닝에 있어서는 극한을 달리게 될텐데 그게 또 실제로 이렇게 해도 효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해봐야 되는거죠 해봐야 되는거죠 뚜껑을 확 열어봐야지 아는건데 일단 이런 목표치를 갖는 회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과 그거는 일단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참 매력적이고 그래서 자꾸 저는 이거야말로 진짜 다른 회사 대비 이런걸 응원해주고 싶은게 이런걸 뚫어 나가니까 응원을 해주고 싶은거지 뭐 제가 좀 현대기아잖아요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자국기업이니까 보호해달라는 식의 댓글들이 옛날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이런 시장에 던지는 근데 물론 물론 일론 머스카 얘기한게 100%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천천히 돼서 뻥 치는거 아니냐라는 초반 비판도 그렇죠 뭐 배제하는거나 제가 뭐 맹목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시권에 보여주면은 응원하는게 이 그래프는 크게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4680도 한 주당 1000대 정도 생산인데 그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처음 발표할 때 기준으로 양산이 올라가서 너무 느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그게 쉬운게 아니구나 그런걸 많이 느꼈었어요 아 근데 일론 머스크는 자기 머릿속에 있으면 바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도 저 때문에 많이 배우겠지만 이거 컴퓨터를 하나 만드는데 특히 파운더리랑만 얘기해도 머리가 터지고 별거 아닌거 바꾸는데도 정말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고나서 이제 어느정도 되고 나서가 저는 진짜라고 보기 때문에 아 나도 너한테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너한테 설명을 들으면서 쉬운게 아니구나 그 삼성전자에서 하는 일이 쉬운게 아니구나 알았어 위에 CEO가 말 던진다고 해서 무슨 바로바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건 난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돌고나서부터 양산한 걸 보면 이 회사는 굉장히 빨리 하는 거예요 정말 빨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일론 머스크 말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아 그때부터 이제 뭐가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다 아 저게 테슬라가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때 이미 근데 세상이 이렇게 밑에 참 단순해 보이는 것도 요즘 기술 그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정말 단순해 보이는 것도 정말 정말 그 뒤에 많은 그냥 사람이 붙는 게 아니라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많은 사람이 붙어야지 겨우겨우 조금 조금씩 되는 거지 그냥 뭐 카피인 페이스트조차 요즘은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꼭 염두에 두시기 그리고 내가 편한 거면 누군가 개고생하고 있다라는 거 그 뒤에서 꼭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건 의학 긴 감사합니다.